굿모닝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유튜브 키디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본 하준이도 링크 영상을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상에서 영어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익히는 시스템은 참 좋았습니다 특히 하준이는 이 노래가 나오는 파트도 잘 따라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영상에서 배운 단어나 어휘를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옷의 체험이라 그런지 대부분 게임은 쉽고 간결했습니다 단어를 별도로 공부시킨 적이 없던 하준이가 복습하는 게임에서 단어를 제법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웃풋을 하도록 선생님을 따라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이가 제대로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윙크의 또 다른 장점은 학습지로 같이 병행하여 아이가 앱에서 배운 내용 자연스럽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웃풋을 하려고 합니다 Where are they going? Home! Home? They are going home back? Yeah! It's a field trip. The animals arrive at a farm. Where do not get to the farm? Farm? Farm. Oh just drive to sea! What is it? Crocodile. Yeah. Crocodile. Wazen, what is monkey doing? Boilena. What is pig doing? Bye-bye! Who is he? 랩이? 랩이? 아, 어떻게 알지? 왜? 뭐 랩이? 이거 봐! 애가 얘기하는지? 애한테, 맞네? 이 책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랩이? 오! 어떻게 알지? 랩이? 아니, 하중, 조심히 봐봐 이건 랩이 랩이?